우리 멤버들 앞에 준비한 사인보드에다가 예쁜 표정과 사인을 함께 남겨드릴 거예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사인보드에 사인을 해볼까요? 먼저 한 분 사랑. 그럼 지연이 먼저 사인을 해볼게요. 저희 항상 순서대로 해야죠. 좋아요, 좋아요. 월화로 할게요. 네. 우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와, 신기해. 안녕. 안녕. 언니부터 한번 갈까요? 네, 저부터. 네. 저는 일요일이니까 여기. 진짜 신기해. 그러면 저 두 분 사이에 어떻게 쓰는 거죠? 아, 똑같아요. 이거 넓잖아요. 정말 좋네요. 꿈이었으면 좋겠다.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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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더 왼쪽. 수 목을 둘째 주로 해야겠다. 그리고 금 토이를 하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귀여운 표정 찍고 와주세요. 귀여운 표정. 악마 같은 표정 해줘야 해. 가짜 월요일. 아 진짜 웃겨. 스피드하게. 와우 스피드가 진짜 잘 됐다. 오 멋있다. 제 2번. 와우. 근데 약간 항상 미션이에요, 이 둘 사이에 해내는 게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안 돼요! 네 왜요? 왜냐면 그냥 언니고는 너는 돼요! 베이 언니는 우리나면 언니고니까 나도 잘 몰라 솔로코스터 받아 주길 바라 엄마 애매이부터 써야 되나? 어떡하지 비글쎄글 신이 나 썼다가 데이 또 와나 미뚤 빨뚤 이리 따라 집중 간다 간지가 없지? 어? 응 잘한다 안녕 귀여워 다시 해야 하나 받으셨어요? 어, 통화! 괜찮아요 너무 예쁘고 비연나올 때면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셔야 되나? 그렇죠 최근까지 맛박자인 줄 알았어요 맞박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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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알았어 아 진짜? 근데 나 사실 그 송금으로 들렸어 미안해 맞박자 송금도? 어 취향도 송금도 파트죠 아이 근데 우리 마지막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파트죠 파트죠 너무 상상하면서 감독님들한테 잇딱을 한 것 같아요 너무 너무 큐티하세요 저희 옆에서 반응이 시시가 없으니까 맞아 맞아 재밌게 하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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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하고 뽀뽀한다 윙크 뽀뽀 자 그럼 저희 사인도 다 했으니까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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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클리에서 첫 MC를 해봤던 부족한 분이 많았지만 윙클리의 믿앤그린 MC 수진이었고요 지윤이었습니다 와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도 윙클리 지금까지 윙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만나요 안녕 엘리도 사랑해 어흙이 어딜지 이해는 나도 몰라 우 우 사랑한 심술나도 비뚤어져 나도 피에나 시끌 abdomاخ센 시끌 깻잇님이 오 마가 우메 행복했다